여기들 언제 나오냐? 집에 다 갔다 너희가 또 안다신벌 주시니 그러나 사산벌레 모양에 꽃사랑 더 낫는 조아 때론 더 낫는 조아 눈이 오는 꽃다리에 향한 빛이 처져버리네 사산벌 가사 너희 동생 수기야 행복하게 살아났고 하루가 끝이 없는 인생길은 몇 분이냐 유전의 짓궐이 꼭 지끼리네 유전의 철진만 기원해 여수님과 유전의 짓궐이 꼭 지끼리네 유전의 짓궐이 꼭 지끼리네 여기저기 오늘 앵콜이 웃어요 나머쩌라 건강하시고 좋은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명절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